아아 죽어버릴거야 너네 엄마 개닮는 스토랑에서 지발 떡볶이 시켜먹네 미친년 지발 죽어버려 왜 떡볶이를 여기서 지켜 지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여단 이유가 있냐 지발 물어봤더니 그냥 모른다면 내가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시발 내가 뭐를 해야해 제발 알려줘 tell me why tell me why 나 영어 존나 잘하지 영어 존나 잘하지 시발 놈들 하시마 너는 그냥 음악 안하는 이유가 공부 해야 돼서 라는데 시발 공부를 나보다 못해 그게 말이 다 되는 줄이다 이 개닉이야 지발 똥같은 새끼들 할머니 똥을 그냥 먹어라 이 개닉이야 지발 똥같은 새끼들 할머니 똥을 먹어라 이 개닉이야 할머니 똥을 할머니 뿌지에 넣어서 저게 내가 제자리 담아두고 시발 거기에 땅콩을 넣고 시발 그거를 앞으로 죽다 가지고 시발 그거를 먹으면 할머니 똥이 성에 꽃이 아이스크림 시발 커버라 아이스크림을 그냥 너희 엄마 욕에 워치 1명견을 닮았어 너희 엄마 철궁에서 머리카락이 뜯겼어 너희 엄마 너를 보고 제발 살려달래 근데 그럴 수 없지 왜냐면 내가 그냥 시발 죽여버렸네 또 임문들 같은 새끼들을 부대 마다도 마다도 화가 나네 그거를 맞춰 내가 뭐를 물어볼까 지금 집에 쪼나게 화가 나 사람을 뱉네 그거를 맞춰 내가 버릇풀치 같은 새끼들을 잘못해 죽게 말이네 시발 빌려 그거를 니가 샤나 내 구역에서 들어온다면 시발 전혀 좋은 변화하셔 나는 요겨워치 위스포 저런 시발 귀신 나는 시발 계단 매술랑에서 음식을 먹어 그래서 너를 그냥 시발 나는 그냥 죽여버려 나는 과자를 먹어서 시발 좀 내게 똑똑해졌어 근데 너는 시간을 멈추는 걸 먹었지 근데 너는 그냥 시발 입고 주름짜륙은 폭풍 수술할 때 시간이여 난 천뿌렸지 그래서 너는 이 말이지 시발 나는 곧 탈대 나는 그냥 죽여 싱꼬메까 비교 안 초대는 트레이 너도 한 번 시발 들어봐 들어봐 안 들으면 당장 시발 쳐줘라 그래 맞춰 싱꼬메까 밸류 안은 졸나 개쩐다 레스토랑이 준비한 특별 요리 어떠셨습니까? 음? 차가운 수프 그 바닥에 가라앉은 기분이 들었다고요? 그가 참 기쁘게 크지요? 이봐 손님 앞에서 혀 날림거리지 말라 자 맛있는 요리 드릴 이어 숨이 막힐 만큼 자극적인 디저트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안녕 하하하하